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금년 겨울은요. 제법 눈도 많이 오고요. 추위도 만만치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요. 추위가 엄습해 온다고 해도 우리 불자님들 훈훈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만 있다면 별다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인데요. 과연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보면은요.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옛날 선지식들께서는요. 깨끗해서 분명하고 맑고 고요하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은요. 물도 빠뜨리지 못하고 불도 태우지 못한다.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명상에 들기도 했죠. 능이 만상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요. 사철을 따라 변하지도 아니한다. 조개스님은 이것을 바로 본래의 면목이다라고 했고요. 임재스님은 바로 이 마음을 무위의 진인이다. 무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경지를 무위심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런 무위의 진인. 참된 사람이다. 참된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석두스님은 암자 안에 죽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렇죠. 우리 육신이 암자라고 표현을 하면 마음은 바로 뭐예요? 암자 안에 있는 죽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또한 동산스님은 집안에 늙지 않는 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생사가 없단 말이죠. 생두사도 없어요. 또 늙고 병드는 것도 없어요. 본래 여여하고요. 우리 마음이라는 놈은 살아서 정신이다, 마음이다 하지만 죽으면 어떻게든 혼백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어떠한 탈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마음은 늘 그대로란 말이죠. 그래서 늙지 않는 이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생을 했기 때문에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한 무상이 문제다. 항상 변한다. 무상, 항상 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큰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지 마음은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고 죽지 않아요. 그래서 동산스님은 집안에 늙지 않는 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바로 이것들은 모두 한 물건에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한 물건은 여기서 얘기하는 한 물건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해도 얻지 못하고 버려도 떠나지 않고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나기도 하고 마음으로 헤아리면 곧 잃어버리는 것이다. 물러서면 곧 상응하지만 그것은 물러서려 하지 아니하고 또 내려놓으면 곧 안락하게 되지만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느니 바로 여러분들 걱정, 관심이 있을 때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이렇게들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려놓으실 수 있어요. 버리실 수가 있어요. 버려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또 채우게 되죠. 내려놔야지 하면 내려놓는다는 생각으로 다시 또 취하게 되죠. 그래서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얻을 수 없는 데서 이렇게 얻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 불자님들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리면 바로 불교의 모든 것을 뜻해. 부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무엇도 인간 이외에 아무것도 마음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인간 그 이상의 것도 없고 이하의 것도 없고 모두가 다 마음 하나에서 비롯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6년 구행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갖고 싶고 귀로 듣는 거 좋은 얘기 듣고 싶고 입으로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몸은 편하고 싶고 이게 전부 어디에서 비롯이 되죠? 전부 육신에서 비롯이 되는 것으로 알고 바로 육신의 어떤 보고 듣고 하는 작용 편하려고 하는 작용을 없애려면 육신을 혹독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없앨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육신을 힘들게 하는 구행을 하셨어요. 6년 구행이잖아요. 그런데 6년 구행을 했지만 결국 얻은 것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다섯비구와 같이 구행을 했는데 다섯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과거에 오히려 왕궁에 있을 때 요가 선정을 했는데 그때가 오히려 더 편안한 것 같다. 지금 이 육신이 원하는 욕망이나 탐욕을 없애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오히려 구행을 하면 할수록 그 욕망은 더 솟구치고 마음의 번뇌는 더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러고 보면 내가 6년 동안 바로 헛수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구행을 하셔가지고 얻은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욕망은 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서 비롯된 마음에서 비롯이 된다는 이치를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6년 구행한 그때 얻으신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릴 줄 알면 늘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늘 마음을 잘 들여서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한 바람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242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전에 했던 행선 추간에서 다시 복습을 하고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저녁 발언을 하는 발언문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었어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적인 교리를 쉽게 한글로 풀어서 바로 발심을 하기 위해서 대서원을 내게 한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고요. 저자는 본래 당나라 때 이산해연선사인데 언제부턴가 이산해연선사로 잘못 전에 내려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두에 보면은 바로 삼보에 기하고 자비하신 원력으로 살펴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서 참의 내용이 나오게 되죠. 참해라 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날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요. 그 잘못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각고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참해다라고 했고요. 음식을 먹은 그릇을 어때요? 방치해 놓지 않고 깨끗이 닦아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도 일종의 참해다. 참해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여러분들 이참이 있고 사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간의 쟁론을 만약에 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쟁론을 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출근하시는 거사님의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데 내가 좀 아침부터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짠하지요. 다음부터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좀 지나친 거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걸 갖다 우리는 이치적으로 마음속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참이다라고 하고요. 이참만 하면 내가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잘못한 거 같아 하는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사님 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가셔서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란 말이죠. 또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어떤 조사를 한 바에 하면요. 우리 대부분의 교통사고는요. 70%는 가정이 불안했을 때 심적작용으로 생기고요. 20%는 직장에서 어떤 불만스러운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생긴다고 하고요. 진정한 교통사고는 불과 10%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아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럴 때 과연 직장에 나가있는 그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만 짠하지 말고 문자를 보내세요. 내가 오늘 잘못했어요. 받 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욕심이 너무 지나쳤나 봐요. 앞으로는 열심히 잘할게요. 문자를 보내든지 그러지 않아요? 또 아니면 전화를 하시든지 하셔서 저녁때 제가 반성하는 뜻을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참여를 우리는 사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마음속으로 참여하는 것을 이 참 절이나 행위나 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사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도 참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저희들의 참된 성품 등지옥고 에서부터는 일심 참여하옵나니 해가지고 바로 우리 중생들이 무명 속에서 지은 모든 업장을 참여하고요. 또 부처님이 이끄시고 밝은 스승 만나오며 까지는 서원의 내용이에요. 수명과 복덕 또 불법의 지혜 등을 기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불법인연 구족해서 대승진리 깨달은 니까지는 대승의 지혜를 땄고요. 관음보살의 대자비를 서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통받던 저 중생들에서 맨 끝에 좋은 복락 누려지다 까지는 바로 중생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산의연선사 발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원력을 간청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시방삼세부처님과 팔만사천 큰 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네께 지성귀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시방삼세부처님 라는 것은 바로 방위를 나타내지요. 시방 동서남부 또 간방 그럼 팔방에다가 중앙에 상하 해서 상중 하중 시방이 되죠.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들을 팔방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는 중앙까지 해서 시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방향을 나타내고요. 삼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적인 여건을 나타내죠. 그래서 시방은 공간적인 여건 삼세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삼세라고 이러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어느 하나 적합하지 않은 곳이 없는 모든 공간을 모든 공간을 뜻하지요. 모든 시간을 뜻하고 항상 하신 부처님과 깨달은 분을 이야기를 하지요. 8만4천 큰 법부와 8만4천 큰 법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8만 대장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8만4천 큰 법부라고 그랬는데요. 학계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인가요. 8만 대장경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시대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이라 해야 된다 해서 요즘은 고려대장경이라고 해요. 고려대장경. 우리는 8만4천 법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해인사대장경판은 8만4천 법부가 안 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고려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그러한 것은 바로 8만4천 가르침이라고 해서 큰 법부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제가 그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크게 따져보면 6가지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화음경을 설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도덕적인 교훈법으로 해서 암경을 설했고요. 열심히 살아도 왜 뜻대로 아니 됩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해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엄력 바로 암경은요. 바로 연기법의 이치 인과법의 이치를 설한 것이고요. 바로 엄력에 대해서 설을 하게 됐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방등경이에요. 방등경. 그래서 바로 방등경을 설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혜롭게 살아라 해가지고 반야경을 설했어요. 지혜에 대한 바로 암경이다 하는 것은 연기법을 설한 것이고요. 방등경이다 하는 것은 바로 엄력에 대해서 설을 하셨고요. 또 반야경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상에 대해서 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법화경을 하셨죠. 법화경은 법이 꽃을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바로 성관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을 했어요. 법성 불성 인성 성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다음에 열반경을 하셨는데 이렇게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제일 처음에 화음경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눠보면 총 여섯 가지지만 이거를 다시 하나로 묶으면 화음경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음경 하나로 묶었을 때에 과연 어느 정도의 가르침이 되느냐 글자를 따져보니까 10조 95,048 글자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8만 4천 큰 법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보살 성문 스님네 게 그랬는데 여러분들 스님 부처는 네 종류의 부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부처와 보살과 성문과 연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처 보살 그런데 부처 보살은 바로 이타행을 하고요. 성문은 바로 들을 문자 성연성자 들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분을 성문이라고요. 연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인연 따라 깨우친 분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깨우침을 얻기 때문에 우린 전부 부처가 된다라고 하면 성문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살 성문 스님네께 지성귀 혐옵나니 라고 했으니까 바로 뭐예요. 큰 법과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 아니셔요. 또 보살 성문 스님네께 바로 그 법을 행하고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그런 분들께 지성귀 혐옵나니 지성귀 다 하는 것은 돌아가 의지한다. 한자로 하면 돌아올기자 의지할 의자지만 돌아가 의지한다는 것은요. 품속으로 들어가고 부탁하러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바로 지극정성 한 목숨을 다 바쳐서 귀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르겠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대자 대비하신 거 아니에요. 자비 사물향심 인데 그 네 가지 사물향심을 줄인 것을 바로 자비라 라고 표현을 하지요. 바로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주옵소서 그래서 원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깨치셔서 보살님들도 진리를 깨치셔서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도 진리를 깨치셔서 십사무에력 사부사의 덕에 힘을 갖추고 계시죠. 이러한 원력으로 굽어 살펴주옵소서 했는데 저를 뭐예요. 밥 없으면 밥 주고 돈 없으면 돈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래요. 우리 분류에서 구제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구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굶주린 사람 밥 주고 돈 없는 사람 돈 주고 취직 못한 사람 취직시켜주는 게 중생구제가 아닙니다. 바로 중생구제는 뭐예요. 바로 진리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고통받지 않게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생구제예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중생구제지요. 돈 없는 사람 돈 주고 밥 없는 사람 밥 주고 이게 중생구제가 아니에요. 그 차이를 너무 잘 모르더란 말이죠. 구버 살펴주옵소서 하는 것은 가르침을 주옵소서 하는 이야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중생들이 무명 속에서 진업을 모두 참여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옥고 참된 성품 바로 뭐예요. 불성과 본성이에요. 진성이라고 그러죠. 바로 우리들이 태어날 때 처음 가지 놓았던 그 마음. 우리가 다 죽어서 바로 가는 아무것도 아닌 열반적정의 그 본성 불성 이게 참된 성품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땐 아무것도 안 가져왔잖아요. 아무 마음도 없었잖아요. 살다 보니까 배고프다고 엥 울고요. 똥 쌌다고 엥 지적이 걸어달라고 엥 하면서 탐진체가 형성이 돼요. 눈기 고요 몸듯이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를 보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뺏고 싶고 오르고 싶고 편하고 싶고 자꾸 이런 여건을 형성을 한단 말이죠. 이게 왜 해요? 무명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참 뭐가 생겨요? 번뇌가 오는데 번뇌가 오는지를 모르고 무명하기 때문에 자꾸 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한다고 영화에도 나와요. 눈물의 씨앗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사랑하는 순간은 그 사랑의 아름다움에 빠지지만은요. 반드시 그 사랑의 아름다움만큼이나 괴롭고 슬픔이 온다는 얘기에요. 지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헤어지기도 하고 살아서 헤어지기도 하고 반드시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되지 않아요. 생자필멸을 회자정리란 말이죠. 사랑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랑하는 기쁨만 알지만 어떻게 돼요? 헤어지는 아픔도 올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야 돼요. 집을 살면요. 영원히 살 거겠죠. 반드시 팔아야 돼요. 또 이사를 가면 또 이사를 해야 돼요. 돈이 들어오면 영원히 내 것 같지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나가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뱃속에 머무를 것 같지요. 반드시 회양을 한다. 기쁨이 형성되는 만큼 따라서 슬픔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만큼 괴로움이 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지만 어떻게 돼요? 좀 살다 보면 너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아. 어려서는 전부 부모를 모시겠다고 하는 자식들이 커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전부 나만 자식이냐. 형이 모셔라. 동생이 모셔라. 서로 안 모신다고 싸우지요. 항상 변해가요. 그런데 우리는 무명하기 때문에 그 일을 몰라요. 그래서 무명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연기지, 12연기법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도 무명해서 우리는 행으로 한다고 했죠. 무명행식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바로 무명하기 때문에 행을 해요. 물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육식의 작용을 만들잖아요. 식. 그래서 바로 그 육식의 작용 때문에 낳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바로 낳고 죽는 물결 따라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 인연, 여건, 환경에 따라 빛과 소리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사랑한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심술도 내게 되고 다른 사람 땅 사면 배도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언니 우리 그동안 고생했는데 땅 샀어 하고 전화 와봐요. 너무 잘했다. 너무 축한다. 해놓고는 어떻게 돼요? 저녁 때 신랑 들어오고 쟤네는 동생인데 벌써 땅을 저렇게 많이 샀대는데 당신한테 뭐 했어요? 하면서 바가지 긁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심술을 긁고 욕심내서요. 온갖 번뇌를 만드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없는 취를 짓고요.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내 것 니 것 당신 것 내 것 그죠? 부부간에도 어떻게 돼? 나 이만큼 해줬는데 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조건부로 살지 않아요.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이거 전부 뭐예요? 옳고 나쁘고 좋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 분별이 뭐예요? 전부 걱정, 본뇌만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전의 원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삼보전은 불법승 삼보전 얘기해서 일심으로 참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 안 하고 사는 줄 아는데요. 좋은 일은 기억을 잘 아는데 나쁜 일은 자기가 모르게 하는 건 기억을 못 하지 않아요? 사실은 모르고 나쁜 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런 것까지 따져보면 우리 죄는 할 양이 없어요. 누구나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은 죄를 인정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은 죄를 인정할 줄을 모르니까 그것이 뭐예요?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기도 하고 쟁론에 시비가 생기기도 하죠. 우리 울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옳고 그름 또 귀하고 천한 것 잊고 없음 중생과 부처 등은요.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편견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제법 실상의 논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한평생이 길다지만요. 아침이 이슬이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사실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몰랐기 때문에 걱정, 의심, 본내 속에 사는데요. 걱정, 의심, 본내 고통이 알고 보면 살아있는 행복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모두 두 눈, 두 마음을 부릅뜨고서 항상 행복한 길 내려나가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자비정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